손목을 잡힌 지 달콤한 술잔에 심판수도 좋지만 글공부는 집에 가서 하거라 연기를 개어서 입술을 바르고 초생달 같은 눈썹을 그리고 복숭아 비투병을 살살 두드려 분명을 피워내리라 네가 진짜 사내인지 더 모습만 남자인지 오늘 밤에 확인하리라 달빛도 취하고 내 맘도 취했다 어찌하여 아기가 되느냐 흉연가라게 어깨 찢어졌지만 어머리광은 엄마한테 하거라 흉연가라 연기를 개어서 입술을 바르고 초생달 같은 눈썹을 그리고 복숭아 비투병을 살살 두드려 흉연가라 분명을 피워내리라 네가 진짜 사내인지 더 모습만 남자인지 오늘 밤에 확인하리라 오늘 밤에 확인하리라 오늘 밤에 확인하리라 보러 갈리 감사합니다.